전작 S21 울트라모델이라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게 확연히 보이시죠? 이 카메라 모듈 부분의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다른 사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감지된 그림자가 없다고 나오네요 여기 하단에 그림자가 많긴 한데 이 정도는 아직 잡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용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년 만에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아직 공식 출시까지는 조금 남긴 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제가 이곳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샵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살펴보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건데요 작년에도 제가 이곳을 방문해서 S21 모델을 살펴본 이후로 제 돈을 주고 S21 울트라모델을 구매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제가 갤럭시 S22 울트라모델을 제 돈 주고 산 만큼 이 전작하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갤럭시 S22 울트라모델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면 디스플레이는 전작 S21 울트라모델하고 동일하게 6.8인치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했고요 큰 화면을 여전히 채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S22 울트라모델이 특히 갤럭시 노트 시리즈와 결합이 된 형태로 출시됐다 보니까 갤럭시 노트 특유의 전면 직사격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엣지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는 전작 S21 울트라모델이라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게 확연히 보이시죠 이 카메라 모듈 부분의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전작 S21 울트라모델은 이렇게 인덕션 형태라고 많이 불리는 디자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체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디자인인 컨투어 컷 디자인을 채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디자인은 버리고 인덕션 디자인까지 같이 버린 렌즈만 위치에 맞게 박혀져 있는 플로팅 디자인을 채택을 했다고 삼성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각 렌즈에 메탈 소재를 적용했다는 점도 이번 신작의 디자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디자인 자체를 전문적으로 보면 이제는 단종이 됐지만 LG전자의 벨벳 시리즈와 좀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는데요 전작하고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으신지 댓글 남겨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S21 울트라모델의 디자인 특징 중 하나는 아래 보시면 전작하고 다른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 울트라에서도 갤럭시 S 시리즈 중에 최초로 S펜을 지원을 했었는데 저같이 기존의 노트를 주로 써왔던 유저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내장 형태가 아니라 외부 케이스가 필요한 별도 수납 공간이 필요한 그런 형태로 출시가 되다 보니까 기존의 노트 유저였던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함을 느꼈고 S펜까지는 구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내장형 형태로 출시가 돼서 정말 예전부터 노트를 써왔던 분이라면 노트의 향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출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디자인을 보면 이 전작 S21 울트라하고 비교해서 하단에 스피커나 유심 슬롯 같은 경우 위치가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최초로 코닝 고릴라 글라스 빅투스 플러스를 전후면에 모두 사용해서 여기다 삼성 스마트폰 중에 가장 튼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작 같은 경우는 코닝 고릴라 글라스 빅투스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색상인데요 색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모델은 그린 색상이고 출시된 버건디 색상 포함해서 팬텀 블랙, 팬텀 화이트, 그린까지 총 4종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엔 장소를 바꿔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팬텀 블랙, 팬텀 화이트 색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의 세부 스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21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는 이번에 4nm 기반의 퀄컴에 스냅드래곤 8시대 1의 칩셋을 탑재를 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삼성전자의 엑시노트 2200 칩셋을 탑재해서 출시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작하고 비교하면 전작 같은 경우는 5nm 기반 엑시노트 2100 칩셋을 탑재를 했었는데 그거와 비교하면 많이 성능 면에서 좀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 밝기가 1500nit였는데 이번엔 1750nit로 좀 더 많이 밝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전작하고 동일한 5000mAh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것만 들어보면 뭔 차이가 있냐 생각이 드실 텐데 그 다음 차이점은 전작은 25W 고속 충전을 지원했다면 이번 신작 같은 경우는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신작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할 때 1시간 정도면 완충이 된다고 하는데요 약 10분 정도만 충전을 해도 50분 정도 카메라 영상 촬영이 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무게를 살펴볼 텐데요 무게 같은 경우는 228g 정도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전작이 227g이었으니까 수치상으로는 1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건데 실제로 제가 양쪽도 들어보니까 무게 차이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근데 울트라 시리즈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겁게 출시가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 1년 정도를 사용을 해왔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장시간 사용했던 손목에 무리가 오는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지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S22 울트라 모델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현장에 오셔서 무게 한번 체험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모델에서 같이 꼭 살펴봐야 될 S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펜 같은 경우는 이번에 4장이 되는 형태로 출시가 됐는데 전작 S21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도 S펜이 지원했지만 그때랑 디자인 비교하면 기존 노트에서 지원되던 S펜 형태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전작 같은 경우는 외부 수납 형태로 출시가 되다 보니까 좀 길게 두껍게 출시가 됐는데 이번에는 예전에 노트 유저들에겐 친숙한 그런 디자인으로 다시 출시가 됐습니다 이 S펜 같은 경우는 기존 S펜 대비해서 한 70% 정도 좀 지원되던 속도가 줄었다고는 하는데 실제 제가 한번 사용해보면서 얼마나 필기감이 좋아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S펜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올수록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걸 저도 느낄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치상 70% 감소가 됐다 이거는 체감하기는 솔직히 힘들지만 전작과급이 있을 때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S펜을 계속 쓰다 보니까 지금 갤럭시 S 시리즈를 쓰고 있는지 예전에 제가 주로 쓰던 노트를 쓰고 있는지 좀 착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도 특히 노트에 지원되던 S펜하고 동일하다 보니까 그런 착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평소에 업무 때 간단한 메모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S펜이 많이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 필기감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핸드폰 통해 가지고도 간단하게 메모를 하면서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S22 울트라 모델의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S22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는 삼성 소마트폰 이미지 센서 중 가장 큰 2.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1억 8백만 초고화속 카메라를 비롯해서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광학 3배와 10배, 1,0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2개 등 쿼드 카메라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화소가 4,000만 화소이고요 전작하고 비교해서 화소 자체는 전면 후면 다 동일하지만 전작이 이미지 센서가 0.8 마이크로미터였다는 걸 고려하면 이번에 2.4로 커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 기술을 결합해서 야간에도 피사체 디테일까지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는 나이토 그래피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슈퍼 클리어 글래스를 탑재해서 빛 번진 현상 없이 부드럽고 선명한 촬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카메라 촬영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역시 울트라모델답게 화소 자체가 상당히 훌륭한데요 특히 피사체 거리에 따라서 최적화된 카메라 촬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줌 같은 경우는 전작하고 마찬가지로 100배 디지털 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용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촬영을 해도 핸들림 없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이 인물뿐 아니라 반려동물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반려동물 촬영할 때도 털까지 한으로 한으로 다 인식해서 선명하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에 서럽게 추가된 그림자 지우기와 빛반사 지우기 기능을 제가 직접 기존에 찍은 사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림자가 테이블에 상당히 많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AI 지우기 탭에 들어가셔서 그림자 지우기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자동으로 AI가 인식을 해서 그림자가 조금 옅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 뭐 케이블 그림자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지워지진 않았지만 전하고 후를 비교해보면 주변에 조금 어두운 이 그림자들이 많이 옅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감지된 그림자가 없다고 나오네요 여기 하단에 뭐 그림자가 많긴 한데 이 정도는 아직 잡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빛반사 지우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조명 양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빛이 많이 번짐 현상이 발생했는데 빛반사 지우기를 눌렀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빛반짐이 조금 옅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아래 창틀에 투명한 유리창이 반사된 형태도 많이 지워졌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폰에 내장된 사진을 가지고 그림자 지우기를 한번 더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왼쪽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고 오른쪽에 사람 위에 비추던 그런 그림자도 많이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직접 촬영한 사진보다 기존에 있는 사진의 그림자 지우기가 좀 더 잘 됐는데요 아무래도 뒤에 배경의 영향도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총평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일단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저처럼 갤럭시 S21 울트라를 안 샀던 노트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모델을 꼭 구매하시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S펜도 지원된다는 점도 장점인데 디자인적에서도 작년에 출시된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맘에 들었고 카메라 화소나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노트 유저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 대화면도 이번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출시가 됐다는 점에서 기존 노트 유저분들 수요가 상당히 높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갤럭시 S22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그리고 25일 국내 공식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출구가도 여러분들께서 중요하실 텐데요 출구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내장 메모리에 따라 두 가지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다릅니다 먼저 전작 S21 울트라하고 동일한 스펙으로 출시된 12GB 램, 256GB 내장 메모리가 탑재된 모델 같은 경우는 145만 2천원 그리고 여기 동일한 램에 512GB 내장 메모리가 탑재된 모델 같은 경우는 전작보다 한 4만 8천원 정도 저렴해진 155만 천원으로 출구가 됐습니다 다만 이 512GB 내장 메모리가 탑재된 모델 같은 경우는 전자기 램이 16GB였는데 이번에는 12GB로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출구가도 4만 8천원 정도 저렴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S22 울트라 모델을 조금 더 길게 써보고 상세한 리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수 기자였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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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